비트코인이 7일 동안 16.68% 올랐어요. 17% 가까이 올랐고 이더리움도 그 수혜를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이더리움 14.63% 올랐고 현재 2,650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방송에서 2,200후반, 2,300후반 이랬었거든요. 한 300달러 이상 지금 오른 상태인데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은 분석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3,300달러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여기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번 방송에 나왔을 때도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3,000달러의 목표가는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유효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비트코인 차트랑 비슷한데 이런 헤드앤숄더의 어깨 부분을 돌파했을 때가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좀 큰 산을 넘었다. 3,000달러까지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엄청나군요. 전일 1봉도 보면 깔끔하게 이제 거의 윗고리도 없이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양봉일 경우에 장중에 좀 눌림이 오히려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강색 핸들일 때 오히려 이제 좀 뒤늦게 따라 붙은 사람들을 좀 털어먹는? 개미 털기가 살짝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어서 오늘 이제 마침 CPI 발표도 있고 하니까 살짝은 눌릴 수 있어요. 그래도 내일은 내일 1봉에서는 다시 한번 양봉으로 마감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강한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더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오늘 지금 시점에 차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굉장히 큰 양봉이 지금 서 있는 상태이고 2,65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선이 돌파가 되고 비트코인 추세가 조금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더리움의 3,300달러까지 볼 수 있는데 걸림돌이 좀 없겠습니까? 볼 줄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돼? 뭐 이런 느낌밖에 사실 저는 없어서요. 이게 사실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걸림돌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좀 눌렸을 때 지지받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지받을 수 있냐. 그런데 이제 이런 장대양봉이 세웠을 때 이런 장대양봉은 보통 그렇게 말하죠. 개미들이 세울 수 없는 양봉이다. 이런 건 어떤 큰 손에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양봉의 평균 단가는 중심값 정도인 2,580선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강하게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만약에 오늘 눌린다면 이 정도부터는 기준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러면 역시나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라면 사겠느냐, 나라면 팔겠느냐를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서 부터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2,100달러, 2,000 초반 때까지 갔다가 2,200달러 때에서 이제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시간대가 거의 한 달 넘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매수 포인트를 시간 많이 줬어요. 그때 사신 분들 지금 2,600달러 때면 몇 퍼센트입니까? 20% 이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도 만족하고 하느냐 아니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응할 수 있다고 매도를 해도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팔기 아까운 구간이에요. 지금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서야 좀 다시 상승 추세를 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더 아깝다, 좀 팔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홀드하고 기다려봐라. 지금 추세 자체에는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폭발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그렇군요. 확연한 천장이 짠 높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추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더리움은 분명히 3300선의 앞선 기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천적, 타겟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사도 저는, 만약에 제가 산다고 해요. 저 이더리움은 없거든요. 추천하시겠습니까? 단기간에 퍼센티지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지금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좀 아래 방향으로. 아시아장이 또 열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한 2% 빠졌을 때 이더리움은 한 4, 5%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려왔으니까 그 정도 손실폭을 감내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봤는데 잠깐 댓글 좀 보면요. 비트코인어페이스님이 30K 초반에 올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냐라는 예전에 상승장은 끝났다고 했었던 그런 패턴상의 그런 코멘트들에 대한 생각 바뀜에 대한 문의를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락이 10만 개를 매집했다는데 매집 속도가 가속화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블랙락밖에 알지 못하잖아요. 이걸 알려면 블랙락 직원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 앞서서 말씀해주신 비트코인 30K 그런 썰이 이제 1월 초중반에 한 번 그리고 12월 달에도 한 번 왜냐하면 워낙에 그때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30K를 바라봤던 거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여기서 올라가는 시나리오랑 여기서 내려가는 그때는 이제 기준을 위쪽으로는 44,600불로 잡았고 아래쪽으로 4만 달러 초반을 잡았거든요. 여기를 다시 깨면 위험하다. 그리고 여기서 좀 2, 3주 길게 횡보하면서 여기를 뚫어주면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폐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쪽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락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더 드리면 블랙락의 유입세를 잠깐 체크해볼게요. 제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BTC ETF 펀드플로우 이 화면 보시면 지금 순유입으로 전환이 돼서 처음에 ETF가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숫자가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GBTC를 제거하고 나면 아이비트 토탈까지 지워주면 지금 이 맨 위에 있는 이 초록색, 약간 이건 무슨 색이라고 그러죠? 라임색? 이 색깔이 이제 아이비트, 블랙락의 ETF인데 지금 기울기가 커지고 있잖아요. 매수세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유입되는 양이 지금 보시면 숫자가 조금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은 확실히 커졌네요. 그저께랑. 이런 걸 보시면 블랙락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굉장히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우모치 님이 선 잡고 그어놓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차트 한번 돌려주세요. 무슨 의미가 있냐. 다 들고 올라가는데. 이거 좋아서 그러시는 말씀입니까? 선을 그리는 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보는 사람, 남들이 보면 의미가 없는 선인데. 입만 열면 되는데 자꾸 선 걷어서 헷갈리게 하냐. 아,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할 때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앞서서 레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차트 시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딱 대놓고 봤을 때 어느 가격대, 어느 가격대 안에서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함이고 오히려 선 걷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저희가 봤는데 혹시 이제 두 가지 코인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요.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세상에 맙소사. 그래서 오늘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시총상으로는 옛날에는 리플을 봤다가 지금 뭐 보죠? 솔라나. 솔라나로 가겠습니다. 솔라나 가격이 현재 상당히 또 올랐습니다. 90달러 중반대에서 거래되다가 또 이제 한 1, 2주 사이에 지금 113달러로 거래가 확 뛰어올랐습니다. 솔라나 어떻습니까? 솔라나도 지금 추세가 완전히 하락 채널을 돌파한 건 아닌데 좀 긍정적으로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103달러에 있었던 저항선이 중요했는데 여기를 돌파해 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잠깐 정체될 수는 있어도 다시 한 번 돌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저항선을 뚫진 못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랬고 이더리움도 그랬고. 참 차트가 솔직해.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라나도 보면 그렇고 이더리움도 보면 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 저항선을 돌파는 못해주고 계속 비비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한 번 움직여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한 107달러선 이 정도까지 한 번 눌렸다가 다시 한 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채널이라는 상단의 노란색 선을 뚫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저항선까지는 가주는 거죠. 다음 저항선이 140달러 정도 있으니까 그 다음 저항선까지는 열려 가격대가 열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구간이 11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노란색 선이 그 상단에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저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비는데 그러면 비트코인도 현재 마찬가지고 5만 달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움직임을 추종을 한다면 11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한 100달러 중반대 105달러, 4달러에서 113달러까지 왔다 갔다를 계속하면서 위를 뚫어내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뚫린다면 14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는 이제 패턴에 대한 이 패턴에 대한 최소 목표가인 거고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140달러까지는 열어둘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전부터 솔라나가 특히 1월 말부터 2월 들어서 뭔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차트와는 별개로 상당히 깔끔하게 나름의 독립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 상승세에 맞물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편이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솔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승을 더 보여주는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런 차트였거든요.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차트였는데 얘는 이제 잠시만요. 이게 뭐야? 이거를 이제 기둥으로 해서 이렇게 좀 깃발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챕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리시한 패턴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거든요. 불리시하다? 상당히 강세 패턴이다. 강세 패턴이다. 왜냐하면 조정은 받고 있지만 조정폭이 계속 적어지면서 반등도 나와주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상승이 다시 한 번 나올 때 크게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3종 세트 앞에서 본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상당히 지금은 이제 연휴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조금 손박김이 생기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차트상으로는 조금 위가 열려있는 이 세 가지 3종 세트의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똑같은 질문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솔라나는 사실 계속 90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했고 역시 이더리움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었어요. 늦었죠. 나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산다면 조금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볼 만 하는지 아니면 솔라나는 아직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포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생길 것 같아요. 길게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단기는 몇? 한 1주나 2주 정도의 시간을 목표로 두고 산다고 하면 대응하기 되게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손절 라인을 한 14% 정도로 좀 추세로 가져갈 때 그 정도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한 9%, 10% 선이거든요. 손절 라인도 짧고 내려왔을 때 좀 지지선도 명확하게 있어서 또 반대로 놓쳐서 이게 그냥 지금 이대로 또 상승을 했을 때 이 저항선을 보고 또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사기에도 또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대응하기는 더 깔끔한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보는 폭도 좁은 데다가 올라갔을 때 포텐셜도 더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솔라나는 나쁘지 않은 투자 종목이랄 수 있다. 그런 선택입니다. 좋습니다. 솔라나가 항상 볼 때마다 차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서 말씀 주실 때 이해는 가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리플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솔라나 다음에 항상 봤던 문제야 한번 리플 봐야죠. 리플 지금 코인마켓캡 가격으로 보면 리플은 상승의 수혜를 받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0.5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16% 이상 올랐을 때 리플 XRP가 4.4%밖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자 아쉬운 그런 것 같은데 리플 홀더 분들은 좀 속이 타겠어요. 리플 보여주시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박스선의 지지선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는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고 놀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와줬던 패턴이 이 지지구간을 살짝 깨면서 행보를 하다가 올려줬단 말이에요. 이런 게 좀 좋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털어내고 좋은데 왜 안 올라?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건 얘는 좀 올라갈 때 타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다리지 말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저가에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진짜 좀 모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얘는 이제 상승을 하려면 어떤 패턴이 나와야 되냐면 좀 더 행보를 하다가 여기를 뚫었을 때 여기를 뚫으면서 고점을 높여줬을 때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도 좀 기간이 남았을 것 같아요. 가다가 지금 하락 말씀 주시는 하락 채널이라는 노란색 선에서 얘를 벗겨놨을 때 오히려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아직도 몰라요. 좀 더 기다리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자기는 좀 기다려도 좋으니까 계좌에 파란색 안 찍히고 계속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싶다. 저가에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모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라미나님이 저점에 오면 매수하면 되지 뭐하러 고점에 매수하냐 이런 말씀 주시는데요. 사실 모든 것에 그거 맞는 말이긴 한데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적정 타이밍으로 많이 내려온 상태고 저희가 지난해 말만 해도 0.7달러는 했어요. 지금 0.5달러까지 내려왔고 비트코인이 5만 달러 갈 동안 사실 리플이 너무 수혜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대체 얘는 뭐하고 있는 애냐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항상 포텐셜은 있대. 근데 못 움직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항상 걱정이 됩니다만 아무튼 지금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걸 벗겨내는 순간이 되면 한번 포텐을 터뜨릴 때가 됐지 않나 라는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방감기 때 폭락이 오니까 그때 저점에 담으시면 된다. 방감기가 4월이죠? 네. 그때 폭락이 옵니까? 폭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방감기 타이밍 전후로 해서 좀 깊은 조정은 한 번씩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 개미 털기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개미를 털고 좀 상승작이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상으로 앞서서 이제 방감기 때마다 보였던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저희는 이제 5만 달러 비트코인이 오마 올라간 순간 2월 초순 설 연휴에 올라갔던 그 타이밍에서 이제 뭐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봐서 방감기는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전부터 가까이 가면 저희가 대응 방법을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리플까지 찾아봤으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신 이상은 금주의 주목 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번에 코스모스 얘기를 하셨던가요? 네. 잠깐 보고 갈까요? 코스모스 AS 한번 하고 가죠. 네. 일단은 잘 올라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이런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네. 이때 바로 올려주지는 못했지만 계속 이 추세선을 리테스트하면서 고점을 높여주고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차로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10.8불 11달러 좀 안 되는 선이었고 네. 그 다음이 좀 크게 가면 14달러 5달러 정도니까 짧게는 목표가에 좀 와가고 있는 중이니까 좀 더 홀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저번 주였나요? 네. 그때 이제 고영 배널리스트가 코스모스 이야기를 하고 방송 끝나고 저희 PD가 코스모스를 샀거든요. 네. 네.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조금 더 올라왔어요. 먼저 조금 더 올라왔다. 네.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이게 그러면은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달러 차트로 보면 수익률이 한 6% 정도 지금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추세는 좋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고 혹시나 저희가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저희 PD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테스트 삼아서 이제 방송에 써먹으려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일단 홀딩해봐라. 나중에 또 필요함도 저희가 또 세해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구호님이 코스모스 관심 종목 유지 중인가요? 관심 종목이라고 저희 안 해요. 주목. 주목. 네. 주목 계속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코스모스에 이어서 이번 주는 뭘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제가 디센트럴랜드를 가져왔거든요. 디센트럴랜드? 디센트럴랜드 이제 가상 부동산. 부동산 쉽지 않습니다. 샌드박스가 이제 아사리판이 한번 나오고 디센트럴랜드도 마찬가지였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얘도 이제 올라갈 때 크게 오르고 계속 빠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는 좀 봐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 왜냐하면 얘도 이런 헤드앤실더를 만들면서를 지금 돌파를 시도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졌던 수렴을 돌파를 했어요. 어제. 근데 좀 약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큰일 났죠? 좀 약하게 돌파를 해서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 눌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계속 좀 비비는 흐름이 나오면 크게 한번 올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크레센도에서 좀 벗어났는데 이게 너무 거기에 근접해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좀 약해.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한번 벗겨난 이상. 벗겨냈죠? 수비수를? 네. 그런 이상 슈팅을 하려고 드리블을 좀 더 나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얘도 좀 올라가기 전에 횡보를 좀 길게 하면서 올리는 종목이거든요. 네. 좀 작은 리플이라고 해서. 그러면 손이 안 가겠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플의 하락 채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수렴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횡보하는 추세는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횡보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위에서 충분히 놀아준다면 올라갈 수 있겠다. 항상 이제 고용베널리스트가 주목하시는 코인들의 특징이 뭔가 벗겨냈어. 네. 수비수를 딱 페인트로 벗겨낸 직후의 것들을 딱 잘 찾아오세요? 네. 저는 돌파를 한 종목을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리플 같은 종목을 저는 못 갖고 있어요. 너무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참을성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인내를 하지 못하겠다. 좀 덜 먹더라도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을 찾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그어주신 지금 벗겨낸 순간에 지금 타이밍이잖아요. 네. 지금 가격대에서 말씀 주신 정고점 산에서 뚫어내야 되는 타깃가 이 퍼센티지가 이제 수익률을 가져간다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일단 작게는 정고점인 한 5, 6달러니까 한 18% 정도로 기대할 수 있고. 이것도 18%나 되네. 네. 이게 지금 차트가 하락폭이 너무 심해서 작아 보여도 되게 큰 수익폭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길게 좀 보면 한 70%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좀 갇혀있는 구간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센트럴랜드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코인으로 이번 주에는 좀 가져오신 그런 상황인데. 이쯤 되면 폴겐미 님께서 샌드박스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송승제널리스트가 샌드박스를 추천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걸로. 무슨 저희가 따로 해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일부러. 한번 샌드박스도 한번 볼까요? 샌드박스도 일단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빨리 오를 수 있겠다라는 흐름은 보이진 않지만. 일단.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 좀 찾기는 힘들지만. 일단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를 해줬고. 좀 더 강해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를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가 올려주는 건데. 얘는 이제 더 아래쪽에 깊은 골파기를 하고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수익폭이 얘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 수익폭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한번 더 골짜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샌드박스도 모양새는 디센트럴랜드랑 지금 유사한 상황이고. 일단 테마주가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디센트럴랜드를 10 사려고 했다면. 5, 5씩 나눠서 사도 될 것 같아요. 샌드박스랑. 오히려. 차트는 비슷한데 수익폭을 누가 더 크게 줄지는 모르잖아요. 보험 들어놔라. 네. 그런 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군요. 얘도 차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스포츠 토토식으로 승무패를 걸렸을 때. 보험을 하나씩 들어 놓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패턴이 유사하고. 같은 테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말씀 잘 주셨네요. 샌드박스도 한번. 네. 관심을 한번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을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지금 댓글. 실시간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되고요. 혹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확실히. 5만 달러 이상 돌파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관심이 많으십니다. 시청자 분들. 130분 이상 들어와 계신데. 지금. 좋아요가.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하게도. 조금 더 듣고 싶다. 알림도 설정해 보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이번 주에 좀. 지표 발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소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번 주 지표. 그 마지막으로. 어떤 일정이 있는지. 경제 일정 한번 싹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경제 일정 한번 보죠. 2번 스캔. 좋습니다. 일단 오늘 시파의 발표가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요. 네. 그래서 예상치는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를 지금 시장은 내책하고 있고. 이대로만 나와주면 또 긍정적인 바람을 한번 또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2%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중요도 3으로 체크한 지표 일정들인데. 수요일 목요일에 좀 중요도가 낮지만. 경기 지표들도 많거든요. 주택 관련한 지표들 라든지. 좀 변동성은 이번 주에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용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은행들의 부실 문제도 지금. 더불어서 금리 인하 여부가 부동산에 또 딸려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욱 더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동현 님이 비트나 이더 거래량이 계속 크게 실리지 않으면서 오르고 있다.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서 오르고 있다. 어떻게 보시냐. 라는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네. 저는 거래량이 고점에서 띄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게 오히려 고점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거래량이라는 게. 상관관계를 좀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없이 오르는 건.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열되거나 터지지 않으면서 오르고 있는 거는. 포텐이 더 남아있다는 뜻으로 본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3월장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3월장. 3월장을 지금. 이제 한 3주 남았는데. 예상하기에는. 아직 지금 딸려있는 일들도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3월 1일. 3. 1절 지나고. 그때 방송에서. 한번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반감기가 또. 한 달 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씩 조심이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ETF 11종 회사들의 순유입. 순유출. 이 물량도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M 리포트 라이브. AM 매니지먼트의 고영빈 애널리스트와 함께 했는데. 오늘 좀 힘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놀다 오셔가지고. 네. 제주도 갔다 와서. 지금 퍼졌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개인적인 휴가를 쓰셔서. 하루 정도 더 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충전 잘 하시고. 일주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슨 일이 생기면. 특집 방송 좀 같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